패럭을 눌러서 패럭을 눌러서 어깨거리 어깨거리 어깨 근데 이렇게 간다 세팅을 해 보려고 왔는데 다 털어 가셨네 돼지도 하나 뽑아 가시고 아 아 제가 왔다가 가면 다 이렇게 다툴러 가시네 할게 없어요 이런 자 뽑기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 살팡춤 왕고론입니다 요 오징어 게임 쿠션 오 한번 해 볼게요 앞에가 망사여 가지고 직게발로 찌르면 끼어 가지고 조금 끌고 올 거 같아요 안돼이 찔러서 끌고 어!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똑같은 방법이겠죠 세워 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또 누울 것 같은데 이쪽에서 땡기면 오른쪽에서 땡기면 오른쪽으로 빠질 것 같고 세우면 나올 것 같은데 이 쪽에서 너무 많이 가면 안될 것 같고 자 탁 잡아서 세워 그렇지 스토치 아 이거 스토치가 안되는데 누르기 코코장 입니다 기계는 코코장 막타 흔들어서 기계가 모인다음에 눌러주라 그렇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한번 더 눌러서 흔들어서 기계가 모이게 한다음에 누르기 어 아 이 쿠션 한발로 찍어 둘러야 겠는데 어 5천원 넣기에는 아까운데 5천원 들어갈 것 같아 대충 찔러서 피피박스를 찌른 다음에 집게가 누워 아 아 아 아 어 어 망원짜리 늦고가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오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계속 축하해 주는데 인정 아닙니까 계속 축하해 주는데 아 sarcastic 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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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짜증나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께요 자 뽑기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 사실상 좀 안그러웠는데 수면냥말 카카오 청톰 수면장말 도전 요거는 그냥 주신거 같은데 앞에 꽁짜배기인거 같아요 걸리는 발만 잘 걸리면 아 시간이 아 오른발 안들어갔다 아 운전으로 해서 뒷탑으로 빠지지 않게 세워 세워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빠질거같아 됐다 이거 어 4초 시간이 어 뒤로 빠지지마 어 어 홀에 들어갔다 홀에 들어갔는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들어가보기엔 전부 처음인데 어 오예 무게중심 떼야될거 같은데 어 뒤쪽으로 돌려 넘겨주고 어 시간이 없고 보통 여기서 누르기를 하겠죠 코코짱입니다 어 오 아 끌어서 올리는줄 알았네 좋아 두발꼭기 갑니다 두발꼭기 어 어 아 아 아 시간이 없네 일단 한번 더 잡아야겠네 어깨 어깨 그렇지 여기 양말 망이 좀 깨져가지고 뒷부분을 잡아줄게요 아 아 이게 뭐야 두방파월? 시간이 없어 또 들어서 아 이거 지우개 두개네 자 오른쪽으로 밀고 떨어지지 않게 아 아 10초 잘 밀었고 발만 발에 홀이 또 꼈네 한번 누르게 가야겠네 시간이요 역시 지우개가 무거우니까 아 자 좋아요 누룩이 아 뭐하지 한 두타밖에 안 남아가지고 양말이 저 뒤에 있는데 두발꼭기 한번 딱 가보죠 좀만 더 두발꼭기 축하합니다 아 아 막탈는데 아 11,000원 아 또 뽑아야되네 이거 달력인가 천천히 뒤쪽 라인 두 발꼭기 뒤쪽 라인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건 필요없으니까 양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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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뽑았어요 양말 4개 뽑았어요 11,000원의 카카오 프렌즈 수면양말 4켤레 4켤레 뽑았어요 재미 보고 갑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